한 번 들어봅시다. 박선영 부탁드립니다. 네,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 와이프,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, 저한테. 와이프가 배틀을 굉장히 열고 싶어 했어요. 비보이들이 춤추고 비보이들이 춤추는 걸. 그래서 그거 한 번 이뤄주자. 주가 한 번 이뤄주자. 와아! 배틀도 없는 거. 와아! 그래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받았고요. 그래서 오늘 파티는 무겁기보다는 질겨졌을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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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첫 배틀, 첫 번째로 대선 배틀 하시는 분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. 첫 배틀이 와이다트 팀과 수요 중앙의 팀이니까 여러분들 알뜰시게 배틀하시길 바랄 것 같습니다.